네, 5호장 전략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 5호장 현명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국내 증시 오늘 그래도 좀 견조한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데, 5호장까지 이러한 탄력 지속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6월 고점이었던 코스피 2420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중심으로 1,4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순매수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은 결국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고, 그 외에 낙폭과 대성장주로 이야기했던 네이버 정도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좀 편향적인 어떤 집중적인 수급이 일단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세는 조금 어느 정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거래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원달러, 달러인덱스 관련된 부분들이 하향으로 좀 안정이 되는지, 오늘 저녁에 이습이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박스권 행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떠한 섹터를 오늘은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금일 같은 경우는 지금 IT 가운데서 휴대폰 부품 쪽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6월 중국의 스마트폰 출야량이 전체적으로 2,750만 대 정도 수준으로서 전년비 99.1% 증가,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33.7% 증가하면서 6월 달에 일단 최초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년비 플러스 전환은 올해 들어서 최초인 것 같은데요. 상반기 누적 출야량은 1억 3,600만 대 정도 수준인데 시장 재구량이 상당히 많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공급에 대한 수요 차질이 발생하면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만 중국의 봉쇄 해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스마트폰의 산업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이 컨슈머 세트 중에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실제 중국에서 지금 PC라든지 다른 어떤 IT 가전은 상당히 많이 2년 동안 판매됐지만 그중에서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팔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컨슈머 세트 가운데 지금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 IT 쪽이라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스마트폰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로컬 업체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지만 아이폰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면서 전반적인 중국의 로컬 3,4가 판매한 금액의 절반 정도가 아이폰이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MS가 증가되면서 하반기 신제품에 대한 수요도 아이폰 쪽이 상당히 급증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결국 아이폰 관련된 수요로서 중국 쪽에 IT가 많이 팔린다고 한다면 최근에 또 많이 주가 빠졌던 삼성 전기가 눈에 띌 수 있겠고 아이폰 수요주로서는 LG 노텍과 BH 그리고 중국 로컬 업체들은 아이폰의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워지면서 다소 AR이나 XR 기기 정도 되는 어떤 다른 쪽으로 또한 폴더블 쪽으로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중작인 그름에서 폴더블 관련된 수요주로서 부품주들을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경기의 침체로 인해 스마트폰 빙하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만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의 수요가 좀 견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양한 종목 말씀해주셨어요. LG 노텍, 삼성전기 등등 아이폰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신죠? 네, 아이폰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연성회로기판 관련된 수요주로 역시 BH가 상당히 눈에 띌 수밖에 없고요. LG 헤노텍이와 대응주 가운데 몇 년간 장기 성장을 충분히 카메라 모듈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만 BH 같은 경우는 연성회로기판의 평균 판매 단가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폰 관련해서는 지금 새로운 신제품 관련해서 중국의 유통 재고사들이 대부분 다 지금 웃돈을 주고 역대 최대급 웃돈을 주면서 재고 축적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이폰 새로운 신규 라인에 대한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BH 정도가 지금 휘알 6배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급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가운데 BH 그리고 대응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을 한다면 아이폰과 상관은 없지만 삼성전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기를 PCB 업체 BH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이폰과 관련 없이 결국에는 스마트폰 자체의 출연량이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PCB 업체라든가 폴더분 관련된 기업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IP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스마트폰 시장과 조금 상관이 없는 쪽입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인데요. 실질적으로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전장 산업과 관련된 실리콘 산화물까지 포함되고 있고 물론 중장기조로 본다면 스마트폰 쪽에 실리콘 산화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라 상당히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 산화물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기존의 3% 정도 산화물 첨가물이 8%까지 산화물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 3분기에 얼티엄셀 2공장이 본격화되면서 아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파로 봐서는 지금 8만 톤까지 동사가 가능할 것을 보고 있어서 매출액은 중장기적으로 3조 5천억까지의 캐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실리콘 산화물이 기존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쪽뿐만 아니라 아마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까지 실리콘 산화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방 산업에서 실리콘 산화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산화물 관련된 어떤 비중이 3%에서 8%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입장 때문에 아마 중장기 성장을 충분히 보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 등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 중 현재 여기고 있는 대조전자 재료 앞으로는 또 스마트폰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5장 전략 알아봤고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